여태가 안 보이잖아 눌러? 눌렀잖아요 안 눌렀잖아 이렇게 두 벽이나 한 벽뿌라든가 이렇게 돼 있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우 멋지다 오늘 때 왜 여기까지 올 생각을 안 했지? 조금만 걸으면 되는데 됐어 몇 계단만 내려가면 저기더라고 야 멋있다 여기도 이렇게 멋있어 여기 응 몰랐네 그때는 가자 춥다 어 오 음 음 으 으 으 아멘